보통 이렇게 가서 마음이 동하면 보통 세상에서는 A.U.C.O.L. 이런 소리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오오오오 놀랜다 저런게 해당할 때 다시 한 명 우리 이사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사님 안될까로 제가 불안하게 세워야 하는 게 있어요 제가 교도소 강의를 가는데 교도소에 계신 분들께 보면 우리 보다 이 친구가 훨씬 이뻐요 이번엔 다행복 사람을 허정으로 형량으로 등카면 교도소에 있는 사람은 무죄 여러분들은 사양만이므로 참 웃어요 자 이번에는 우리 순두부장에서 있는 영양교의 임명수 자녀들에게 합쳐서 의상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 이것도 운동동구에 잘 찬양자들에게 인내해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으로 대체한 찬양들입니다 우리 지도위에서 몸으로 목소리로 열심히 하나님께 영광도적으로 찬양해준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장소로 옮겨서 이자리에서 함께 나눠보자 합니다